Q. 우진이의 선수는? Q. 우진이의 선수는? 1단 이겨서 너무 좋고 1회 실책이 나와서 우진이에게 너무 미안했고 이렇게 팀은 승리했는데 우진이가 오늘 공이 너무 좋았는데 승리를 못 챙겨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냥 꾸준히 타격 코치님이랑 얘기하고 코치님이 알려주신 연습법이랑 이런 거랑 루틴을 계속 꾸준히 지켜나가다 보니까 좀 괜찮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냥 어머니가 요리를 다 잘하셔서 그냥 뭘 하든 맛있게 먹고 힘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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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